정말 정신없이 지나가는 유럽 축구계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리오넬 메시에게 정말 뜨거웠고요 잉글랜드 쪽으로 가보면 해리 맥와이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미디어 쪽에 이름을 탔습니다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맨유의 수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맥와이어 선수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당장 징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즉각적으로 원래 다음 달 초에 A매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선발을 했다가 몇 시간 뒤에 바로 즉각 대표팀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건 뭐가 있냐면 맨유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맨유가 자체 징계라든지 내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는 3주도 안 남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새로운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초반에 메뉴가 어떻게 갈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맨유가이어 선수가 시즌 다 끝났으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한 섬으로 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있었고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쉬다가 알바니아 쪽에서 온 사람들과 시비가 좀 붙었나 봐요 시비가 좀 붙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약간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경찰관들이 좀 와가지고 뭔가 좀 정리하고 말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서 이제 서로의 여기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쪽 경찰관의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맨유가이어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와 그다음에 우리 경찰관이 맞았다 이거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맨유가이어 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동생, 맨유가이어 여동생 우리 여동생한테 약물 같은 걸 해가지고 해야려고 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요거 그리스 경찰관 쪽은 뭐냐면 아니야 그런 거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지어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막 말리고 어떻게 막 이제 체포해서 해야 되잖아요 막 싸움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근데 경찰관 출동인데 우리를 때렸다 우리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무집평방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리스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신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폭행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뇌물공여 시도 공무집평방해 모욕 등의 이제 혐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체상해는 아까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공무집평방해는 경찰관이 체포하거나 말리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으니까 모욕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뇌물공여 시도하고 모욕은 뭐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 법원에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막 데려가려고 했더니 그리 쪽에 지금 이 경찰관들의 얘기는 뭐냐면 법원도 받아들인 얘기는 맥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 누군지 아냐 내가 나 메뉴의 주장이고 나 되게 돈 많다 나 부자다 어? 지금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줘라 나 보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기에는 뇌물공여라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어떤 언사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리스 법원의 일본의 선고입니다 선고 땅땅 친 겁니다 징역 21개월 10일 를 일단 내렸고요 하지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징역 21개월 10일을 당장 지금 징역을 보냈다는 건 아니죠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3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뭐 또 다른 추가적인 범죄나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뭐 이제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간에 또 뭐 일생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 수업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좀 문제는 좀 있었지만 맥와이어가 이런 거와 관련한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뭐 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악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좀 끝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맥와이어 측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와이어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 우린 경찰 안 때렸다 경찰 안 때렸고 사실 경찰관들이 먼저 밝힐 줄로 때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맥와이어한테 막 때리면서 너 이제 커리어 끝난 줄 알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우리다 그러니까 알바니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동생도 해알력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당 방해한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맥와이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글쓰 법원에서 선고를 딱딱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론도 좀 해야 되고 몇 가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번에 선고기를 좀 밀어달라 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진행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맥와이어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우리는 반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둘러싼 이야기인데 문제는 원래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은 딱 요거 선고 발표한 몇 시간 전에 다음 달 초에 유럽 네이션스 리그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하고 덴마크 잉글랜드 대표팀이 만나야 되는데 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딱 발표 그 선고 바로 직전에 발표할 때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리랑 얘기 들어봤더니 워낙 자기는 지금 명백히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뽑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아 이거는 대표팀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을 고려해서 대표팀 뽑았지만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도 좀 수비가 중앙 수비가 좀 굉장히 흥얼거려졌어요 이러면 맥와이 없으면 에버튼의 마이클 킨 아스톤 빌라의 타이런 밍스 그리고 리버풀의 조 고메스 토트넘의 원래 수명 미드필름 된 센터백으로 쓸 수 있는 토트넘은 에릭 다이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좀 약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좀 고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여론이라든지 그걸 따져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남은 건 맨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맨유가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건 뭐냐면 현재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에 대한 유보냐 두 가지죠 지금 맥와이어가 맨유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죠 주장 주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처분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징계라든지 이걸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장직을 어떻게 할지와 따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지금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맨유가 자기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항소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맨유가 프리시즌이 다음 달 수요일 9월 2일 날 이제 들어가서 9월 12일 날 개막하는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맥와이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대로 아까 했던 징역형 뭐 집행유예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그대로 내려지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죄가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있다라고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죄긴 죄입니다 유죄예요 하지만 집행을 유예한다는 얘기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주장직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과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징계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 따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러면 맨유가 초반에 좀 행보를 걸어가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맥와이어의 항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게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에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